한국 가스공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가스공사 관련된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10월 7일 오후 4시 28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안덕근 산업장관 S&P 동해가스전 투자자문사로 선정. 투자자문사 선정이 드디어 됐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문사가 선정이 되면서 2차 로드쇼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및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자문사로 S&P 글로벌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S&P 글로벌을 동해 가스전 투자유치자문사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수천억 비용이 수반되는 가스전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투자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투자유치자문사를 통해 구체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7월까지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 등을 대상으로 1차 로드쇼를 마친 데 이어 현재 2차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1차 로드쇼는 엑소모빌,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이탈리아의 애니 등이 참여해 대왕고래 사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12월에는 석유공사를 통해 1차공 시추에 들어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안장관 주재로 제2차 동일심의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기술자문위는 전반적으로 석유공사의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으며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위치로 잠정 선정한 위치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자, 기사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자, S&P 글로벌이 자, 여기 보시면은 S&P 글로벌이 이제 그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라고 합니다. 자, 일단 S&P 글로벌 과거 이 뉴스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6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자, 내용을 잠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심해 광구 자, 지금 최대 140억 배럴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가치가, 경제가 2,200조 원에 달한다. 그리고 천연가스를 국내에 공급하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는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자, 하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미국 액트지오 대표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왔었죠. 기자회견까지 했었습니다. 네, 오히려 기자회견 중에 가스공사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자, 언론과 야당에서는 매장 가능성과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영업기밀 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련 자료의 공개는커녕 국회 제출도 거부가 됐다. 자, 그러는 동안 액트지오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유망지역이 아니다라며 작년에 철수한 배경에 대해 국민들의 의문도 커졌다. 현재 단계에서 그것은 희망과 꿈에 불과하다. 정치적 이슈가 되어버렸다는 세계적 신용평가회사 S&P 글로벌의 냉정한 지적도 공개되면서 불안은 커지는 모양새다. 자, 여기 세계적 신용평가회사 S&P 글로벌의 냉정한 지적이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S&P 글로벌이 냉정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투자자문사로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사업성이 밝아졌다라는 이런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화성벨브, 화성벨브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의 거래가 아까 한 2% 정도 올랐었거든요. 자, 시간의 거래에서 2%, 1.5%까지 올랐었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GS글로벌의 윗고리가 달렸는데요. 장중에 6%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왕거래 프로젝트 관련주들은 어, 이제 GS글로벌, 화성벨브,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세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0.3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앞으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투자자문사가 선정이 됐죠. 자문사 선정이 됐고 자, S&P, 글로벌 자, 그리고 현재 2차 로드쇼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사우디의 아람코 그리고 미국의 엑손모빌 이탈리아의 애니 자, 이런 대형 메이저,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재료 그리고 일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큰 재료와 일정이 뭐냐면요 12월에 첫 시추가 있죠 자, 12월 전까지 반드시 한국가스공사는 64,500원을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당연히 매수 매수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겠죠 자, 한국가스공사 앞으로 재료와 일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이어나가면서 일단 12월 달 첫 시추를 앞두고 계속 우상향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국가스공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얼마 원에 매수 얼마 원에 매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거든요 자,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테니까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으로 한국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는데요 제가 세력주 준비했습니다 자, 한 4-50% 정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준비했습니다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거고요 종목 추천은 제가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세력주 자, 추천 영상 잠깐 볼게요 자, 세력주 연구소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프로입니다 자, 현재 시간이 7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잠깐 멈춰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9월 24일 화요일 날 오후 7시 29분 이때 제가 태성이라는 정보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켰었고요 이때 당시 가격이 18,90원 현재는 3만원이 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인 9월 25일 수요일 아침 9시에 시가에 매수하시면 한 4,50% 정도 수익 볼 수 있다는 영상인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 잠깐 켠 이유는요 단타로 한 3일 정도 보유하고 한 4,50% 정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잠깐 켰고요 자, 태성이라는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릴 건데요 자, 현재 9월 24일 화요일이고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음날 9월 25일 수요일날에 반드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요 한 40%에서 50% 정도는 편안하게 수익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한 2만 7천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게요 어, 3만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인데 편안하게 한 2만 7천원 정도에 한 3일 정도 이 정도만 보유하시면은 한 4,50% 정도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태성이라는 종목 E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세력주입니다 자, 세력이 확실하게 주가를 어, 끌어올릴 거고요 이 종목을 정확하게 9월 25일 수요일날 9시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반드시 매수하셔서 한 40에서 50% 정도 수익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한 2만 7천원 정도 이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뭐 3만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적당히 2만 7천원에 이제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태성 9월 25일 수요일날 아침 9시에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한 4,50%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실제로 따라하신 분께서 수익 인증해 주셨습니다 자, 9월 30일 태성을 매도를 해서 1,750만원 수익 보셨고요 48%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한 3천만원 정도 좀 넘게 3천만원 좀 넘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3 거래일 만에 크게 수익을 챙기셨는데요 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챙기셨고요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께서 1,700만원 정도 수익을 보셨는데요 매수, 매도 타점까지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보시면은 태성 매매 마크 내역 보이시죠 이게 바이안셀인데요 자, B라고 써있는게 바이예요 자, 매수를 이때 한 거고요 S라고 써있는게 이제 셀입니다 매도죠 자, 이렇게 해서 매수, 매도 이렇게 타점을 공유해 주셨고 자, 매수하고 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 거래일 만에 무려 48% 수익을 챙기셨고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자, 태성 매매 마크 내역과 B, S 이렇게 바이안셀까지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자, 48% 이렇게 3 거래일 만에 수익 챙기셨는데요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 태성 후속주 준비했고요 자, 이번에도 단기 수익 세력주입니다 자,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010-9060-8706으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추천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 010-9065-8706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세 개씩 추천을 드릴 거고 하루에 5% 한 달에 100% 이상 수익을 챙겨드릴 겁니다 자, 투자금 1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100만 원 가지고 3200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제가 수익을 내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개월 차부터는 매달 3200씩 수익금 생기면 이때부터 여러분들께서 경제적 자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빅 이벤트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 그런 이벤트구요 140억 배럴 자, 경제 가치가 무려 2000조가 넘는 경제 가치구요 자, 주식시장은 뭡니까 어, 미래의 가치 미래가치를 이제 선 반영하는 곳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40배럴 그리고 2000조라는 이 키워드 이 키워드만으로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료와 일정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큰 일정이 이제 다가오는 12월달에 1차 시추가 있죠 자, 이 기대감 자, 일추 시차에 대한 이 시추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64,500원을 반드시 10월달에서 11월달에 어,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 하시고요 제가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요 위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한국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선 테마주도 준비를 했는데 자, 12월달에 대선 테마주가 이제 폭등을 할 예정이에요 자, 무료로 추천드릴 거고요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요 자, 목표 수익률은 500%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한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 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자, 5개월 동안 513%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4,425원에서 3만550원까지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유지씨인데요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고 약 두 달 반 동안 805%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3,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만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가 올랐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7,100원이었던 주가는 6만5천3백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 자,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의 와이더 플래닛이었죠 자, 3주 만에 749%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2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9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DTNCRO는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 서울대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었는데요 자, 3415원이었던 주가는 24,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 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 달 정도 후인 12월 22일 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양복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 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 자, 무려 3주 만에 292%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9일 날 DTNCRO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300만 원 수익을 챙겼고 292%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300만 원 수익을 보고 292%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분께서 전 재산 5천만 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였습니다 자, 주식으로 1억 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DTNCRO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 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 원으로 플러스 4천만 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자,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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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